엔진 수수력을 통제에 이끌어 우포야! 어딜 쏘는거야! 먼저 가셈 바야르님 한 번 돌려야겠어 선수섬이 골고루 맞았다 짧다 짧으면 쏠 수 있는거 쏘면 되지 요함이 초보다 자기가 지금 9티어인 것도 모른다 저거 아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도망가고 싶습니다. 오 아사시오가 46 잡았어 국방지원이 개쩔었나보다 1-net 1-net 탄اط니움 한옥, 전폭으로 류 랩이게 아, 기호가 공격을 하고신대지 뭐 아하 내 풍래 장전시간은 존나 빠르다네 친구 어허 개꿀 꼴봤지? 방금 탱컨 썼잖아 이름 지우려고 어디서 잔재 줄을 부려 이거 뭐 넣은거지 기름띠 클로스 감 어허 개꿀 어허 개꿀이야 아하 왔다 1도 못하고 5도 못하고 아~~~~~ 끝났죠? 왔다 어이씨 내가 그러다녀 왜고장나? 어? 그게 뚫려? 어떻게 맞은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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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팔다 아팔다 운보소 렉시 님 비켜요 렉시 님 비켜요 리허 green 이야 세다 역시 짱파 놔 렉시 가 없네 난 전탄 사격이 좋아 한 번만 더 뚫어봐 우리 그로제는 반대편에서 다 때려부수고 왔구나 피가 별로 없네 단지 여기서 이렇게 버텨야지 뭐 아하 고폭파더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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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됐어 야 왜 갑자기 다 죽어 우리 렉슨 피가 없네 에이 룩앤미 우리 항목 보지 말고 날 봐 야 누구 스포가 잘 꺼져 어이구 이병우 죽겠다 난 전투한 사격이 좋아 잘 가 어이구 여기서 내가 들킨다고 어디서 어떻게 들킨거지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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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